세계 최대 면세점 기업인 중국 국영면세점 그룹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합니다. 거대 자본을 보유한 CDFG와 가격 경쟁에 나서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CDFG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 신청서를 27일 제출한 뒤 이튿날 사업 제안서까지 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3년 만입니다. 사업권을 따낼 경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CDFG의 자금력이 낙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면세점 사업권은 1, 2차 심사 모두 가격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기업의 사업권 획득 의지는 상당하지만 코로나19 타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면세업계에서는 CDFG가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다이공 수요가 CDFG로 몰릴 것이라며 리오프닝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후 CDFG가 시내면세점까지 발을 들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듀프리 역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의 도전 의지를 밝히며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 또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